음악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연방준비제도와 공개시장위원회와 통화정책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글미는 1년에 8번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고 이에 따라 시중글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 또는 본원통화와 파생통화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현금의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본원통화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이 현금통화에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간 지불준비금을 더한 통화가 본원통화입니다 예금지급을 통해 은행의 숫자로 존재하는 예금통화는 파생통화의 바탕이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통화가 아닌 대출을 통해 창출된 통화가 파생통화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난 자금이 풀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고 일부 계층만이 체감경계의 회복을 피부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대출 부진으로 파생통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양적 완화로 늘어난 본원통화가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금융기관 안에 잠겨있거나 주식시장 등 일부 금융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